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바람처럼 살고 싶다면 삶의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장에서 대통령 표창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상까지 수상을 하신 권광원에 김정부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별 편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을 딱 뵈니까 격세지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원장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서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어린 시절은 우리 나이대 어린 시절은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이 돼서 학교는 별별로 못 다니고 저는 군자 시흥시 군자면 중률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이 고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너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글빵이죠. 서당. 글빵회를 다녔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글빵에 들어가면 하늘전 따지 이렇게 천자문을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천자문을 언어 읽기에는 이게 끝장이거든요. 그럼 그걸 읽고 나면 또 책을 따로 하나 읽는데 그건 뭐를 읽었냐면 동몽선습이라고 동몽선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걸 띄고 그걸 또 띄고 나면 그 다음에 소학을 배우든지 그러는데 저는 통감 쪽을 배웠어요. 그러셨군요. 통감 15권을 읽고 그러고서 학교 갔죠. 초등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죠. 맞아요. 국민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천자문, 소학 이런 거를 다 띄시고 그 15권의 책을 다 배우시면서 지금의 책거리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원장님께서 책을 한 권 띌 때마다 책거리에는. 그러면 잔치같이 떡에다가. 네. 그때는 시루떡. 네. 시루떡에다가 이제 글빵에서 놀러 놔먹고. 그리고 우리 훈장 선생님이 한의학을 했어요. 한의사. 글빵 선생님이 한의사를 해갖고 종종 가끔씩 하다 이 사과 놓는 법도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침이 되는 건 그때 침 그렇게 말로만 듣고. 네. 지금 그 사과 놓는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과 놓는 법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급채했을 때. 치했을 때 이제 손 여기하고 이렇게 하고 발하고 네 군데. 그래서 사과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요법으로. 그걸 이제 그 글빵 훈장 선생님이 가끔씩 하다 가르쳐줘. 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어릴 때에 그때는 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백대가리라고 있죠 백대가리. 백대가리. 네. 머리에가 그냥 더덕더덕 그냥 쇠똥 모양 앉아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그래서 우리가 백대가리 백대가리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병인가요? 네. 병이요. 네. 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훈장 선생님이 야 일로 와라. 그리고 앉혀놓고 우리 이제 애들 들어 야 손 하나씩 다 붙잡아.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그냥 뺑 둘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거 침으로다 막 훈장 선생님이 찔러갖고서 피가 쫙 흘르고 났는데 이게 났어요. 거짓말처럼 진짜 깨끗이 난 거예요. 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게 낫더라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게 그래요. 자원봉사가 제가 80년도에 침을 입문해갖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치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침을 배우게 된 거는 이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이제 누워계셔가지고 누워계셔서. 그러면 원장님 그때 나이 얼마나 되셨을 때인가요? 침 배울 때에는 제가 38살인가 37인가 그렇게 됐을 때예요. 39, 38 그 사이에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론 뭐 그때는 자원봉사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침을 배우러 배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이제 수소모를 하니까 옛날에 그 남대문에 가면 이병국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기시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1980년 4월에 침을 끝냈어요. 늑 달 동안. 공부를 마스터하신 거예요. 네. 늑 달 동안 배워갖고. 근데 뭐 늑 달 배워갖고 침 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넣다가 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지방으로 다니면서 침을 놓은 거예요. 제일 많이 간 건 삼척에 많이 갔어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4개월 정도밖에 공부 학습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방으로 이제 그 공사 자원봉사를 다니시면서 침을 놓다가 뭐 실수를 하셨다거나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없어요. 아 그래요? 단속이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침을 놓는데 왜 단속에. 그러니까 자격증 제도가. 네. 자격증 제도가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급이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금 양약이나 한방이나 다 자격증 공부 5년, 6년, 길게는 8년까지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랬는데 자격증이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2000년도까지 왔을 때는 자원봉사 제도가 없었어요. 자원봉사 제도가 2000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봉사할 때는 자원봉사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봉사 다닌다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2000년부터 자원봉사 제도가 생겨서 등록을 우리가 한 거죠. 이제 제1차로다가 그랬을 때는 그 시의 보조가 됐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는 안 해줬어도 조금씩 이렇게 보조가 돼서 그걸로 다 비용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렇게 시일이 흘리면서 자꾸 엄격해져서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침으로 자원봉사를 다니실 때 봉사만 다니시지 않고 주 직업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직업이 저기 건강원을 했어요. 그 시절부터? 건강원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해서 이제 생계 그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장은 없으셨군요. 그냥 했고 그래서 단속이 하도 심하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어떻게 그러니까 침구사 자격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중국으로 가서 공부도 해보고 중국도 몇 군데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호북중의대를 2년간을 다녔거든요. 호북중의대를 다니면 거기서 중의사 자격증을 해주겠다. 그래갖고서 호북중의대를 들어갔는데 2년 건지 다 돼갔는데 그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거 학교 초코기에서.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들어갔죠. 이거 졸업하고 나면 자격증 주느냐 그랬더니 이게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때 가서. 돈만 없앴잖아요. 입학할 때하고 실업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상해중의대 쪽을 들어간 거예요. 상해중의대에서는 운용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도 자격증은 없어요. 그냥 단위에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믿기로 해갖고 아 여기 한국에서 한의대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3명 대학교를 2014년 2월 11일에 등록을 했어요. 3명 한의대 원서에 있는 거. 그래서 가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 갖고서 하니까 중국에서 공부한 거를 인정을 안 해요. 한국에서 중국에 가서 학교 다니고 공부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출국증명을 띄워라. 출국증명을 띄워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넣다가 이제 검사를 해갖고 금년을 해갖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출국증명을 다 띄웠어요. 2000년 이후에서부터 다 띄워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3명 대학교를 갖다 냈더니 그러니까 3학년 편입을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3학년 편입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한문이고 학과에는 이상이 없는데. 토익을 80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토익이요? 네. 영어를 800점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영어 한의사가 무슨 영어가 그렇게 고단위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3명 한의원 대학에서. 네. 한의대에서. 네. 뭐 교양과목에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요. 필수전공은. 침국과. 필수전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침국과죠. 침국과에서도 그게. 그렇죠. 영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침국과에서 무슨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휴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 이거야. 아휴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격증 때문에. 네. 얼마를 정말 집사람도 모르게 아파트 담보해갖고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막 이렇게 했더랬는데. 아 그러셨군요. 이것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2014년 2014년 2월 11일인데. 아 토익이 완전히 걸림돌이 되신 거네요. 그래서 토익 때문에 못하고. 네.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침도 못 논다. 그런데도 사실은 자원봉사는 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있어요. 그렇겠죠. 규정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자원봉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끝까지 노인네들을 보살피면서 뭐 아픈데 주물러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요. 보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여기 가서 봉사를 했다. 이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봉사가 공익성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서부터 열 가지 그 서류를 다 만들어 갖고 끝나면 이거를 자원봉사과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공익성을 띄워야 되고 그런 조커에서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지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요청하는 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하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중단된 그런 상황이신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고 나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도 중국에서 그 중위대를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셨는데 한국에 오니까 인정을 안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공부를 한 해외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럼 그분도 이제 모르긴 몰라도 영어에 관련된 토익 점수가 몇백 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자격증 없이 그냥 돌파리 모양이라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올해 이제 군자. 아 군자. 거기도 경기도 지역이죠. 그렇죠. 경기도 시흥시. 네. 경기도 지역에서 쭉 이제 나하고 자라고 그쪽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천시민상이라든가 경인봉사대상. 네. 경인일보는 아마 제가 그 길재단이 하는 그런 신문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선생님께 그런 상을 내려주신 거는 그만만큼의 이제 봉사를 그렇게 많이 묵묵히 다니시면서 하신 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한창 자원봉사다라고 해서 막 활동을 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요즘 근래 사람들은 그거를 재능기부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상을 타시고 뭐 인천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상 그 상을 받으실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돼갖고 시에서도 이제 봉사 자리가 어디 어디 원장님 가실 수 있으신 하고 그렇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한 데는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인천 그 영락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락원에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한 300명 이렇게 노인네들이 거기 계셨더랬어요. 그리고 영락원은 전국에서 볼 적에 제일 큰 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요양시설이. 아 요양보호 요양시설인가요 여기가? 네 요양시설이. 그래서 거기를 봉사를 많이 해갖고 거기서 정말 그 박원장님이 저희에게 그 감사패하고 공로패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감사장 받고 공로패를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 뭐 상으로 인정이나 해주겠어요. 근데 그것이 딴 거 아니고 순금으로다가 돼 있어요. 그게 순금으로다가 거기다 아주 그냥 그 확인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99.99% 순도 이렇게 거기에 그 감사장애가 박여 있어요. 네 네 그 함량 표시까지 돼서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정말 딴 거보다 딴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네 귀하게 생각해서 제가 핸드폰에다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네 네 보조자료로 저희가 쓰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추억에 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영락원 봉사할 때는 진짜 전심을 다 했어요. 노인네들 참 거기 계신 분들 정말.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또 그렇게 전달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2007년 정도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게 된 그런 상은 또 어떻게 해서 그 상까지 받으셨어요? 그건 이제 제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봉사 시간이 인증된 것만.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인증 안 된 거 이런 거 말고. 네. 이천시에 인증된 것만 만 6천 시간이에요. 아 만 6천 시간이요? 네. 그 인증된 시간만 만 6천 시간이고. 제가 그 환자를 본 인원 수가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신청해 주신 거예요. 인천시에서 대통령 표창 받고 또 한 5년 있다가 또 그 후에 포장도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표창을 그래서 받은 거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원장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냥 맡기신 거네요. 네. 자원봉사과에서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네. 만 6천 시간이면 날짜로 계산을 하면 얼마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원장님 해보셨어요? 제가 수첩이 18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8건이면 한 이 정도 돼요. 그렇겠죠. 18건 그것이 일일 매일 하는 거가 이렇게 보장을 받고 확인을 받고 이거가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봉사 수첩이 그만큼 쌓였다 하시네요. 엄청나시네요. 그리고 또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세계 침년대한침구사협회의 성진회장 봉사단장으로 활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영리 침술봉사단체 이거는 영리로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 회장까지 하시면서 이때는 또 어떤 일들을 또 하셨나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세무소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소에도 비영리 이걸로 다 해서 고유번호가 나와서.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제 우리의 사업은 뭐 자원봉사죠. 뭐 그냥 노인네들 마사지 이렇게 해드리고 또 아프시다고 그러면 뭐 그냥 팔도 주물러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바쁠 때는 아침 7시부터도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회원들한테 내일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러고 이제 해갖고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 시에서도 그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서 차도 한 대 제공해줬어요 12인승짜리. 해줘갖고 그걸로 다 이제 인원 수송해가면서. 대안적십자. 대안친구사협. 아. 그 사랑의 열매는 저기 여기 저기 단체잖아요. 적십자. 네 적십자. 그 소속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협업이 돼가지고. 아니요. 협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에서 그쪽에다가 추천을 해줘갖고 거기서 이제 차량을 지원 받은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원장님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다녀오셨던 분은 대충 몇 분이나 돼서요? 매일 한 1일 한 6명 내지 7명. 네. 6, 7명이 매일 했어요. 그러면 이 6분 내지 7분이 매일 고정된 멤버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별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순번제로 해서 6명 내지 7명이 계속 그런 봉사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원장님.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다고 그러기보다요. 네.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봉사가 내가 안 놓인 애들하고 가서 하루 정말 이야기해가면서 주물러 드리고 마사지하고 이랬다고 해도. 이게 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요. 지금 나이 80 넘었는데 나 건강해요. 아직 약 먹는 거 없고. 그러게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봉사로 나는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봉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 조금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효자, 효부 많이 보셨겠어요? 많이 뵙죠. 그런 분들 많이 뵙죠. 기억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길병원에 인천 길병원에서 충풍 환자인데 머리 수술을 두 번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유태종 박사님이 집도를 한 환자인데 머리 수술을 두 번 했는데 이분이 깨어나질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분께서 유태종 박사님 손에선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보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났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와서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유태종 박사님이 승인이 떨어졌는데 병원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또 맹점이 있네요. 병원에서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식물인간으로 있는 환자를 박사님도 못했는데 날더러 좀 봐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원장님 저희가 원장님을 한번 꼭 다시 제가 모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술 두 번 두 번 하셨던 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장님의 이야기가 몸에 채득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실감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서 원장님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